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AI 포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AI 포그는 아놀드 렌더링의 안개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쨍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약간의 탁한 느낌을 내서 공기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어렵지 않은 설정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들도 포함해서 만들어 놨구요 어 여기다가 이제 이 포그 효과를 내주게 해서 어떤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옵션을 보게 되면요 음 아놀드 렌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요 여기 인바이러먼트 거기에 에트머스피어 라고 하는 부분에 AI 포그 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브레이 커넥션에서 끊어 주구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구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뭐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체크 문의를 클릭하게 되면 AI 포그 뭐 AI 에트머스피어 볼륨 그 다음에 AI 스테이너 볼륨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AI 포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AI 포그가 있는 것은 제가 이미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걸 적용할 거냐 라는 부분이구요 새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AI 포그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AI 포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구요 혹시라도 이걸 못 찾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못 찾겠다 라고 하면 이 에트머스피어의 피어에 요거를 클릭해 주게 되면 활성화가 되게 될 겁니다 렌더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묘하게 나오게 되죠 옵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옵션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칼라 값이구요 난 디스턴스 하이라이트 하이트 높이 대한 부분 그라운드 노멀 그 다음에 그라운드 포인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선 뭐 칼라는 뭐 보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안개의 색깔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의 포그를 만들어 낼지에 대한 걸 설정을 해 주는 부분이죠 지금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칼라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푸르딩딩한 색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식으로는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게 이제 디스턴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거리를 의미하는 부분이죠 포그의 거리 그래서 그걸 조종을 해 주는 부분이구요 지금은 아주 낮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정도의 느낌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높이게 되면요 밀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한 부분은 먼저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 라고 하면 안개의 거리감이 뭔가 방향성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그라운드 노멀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게 이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너무 그 이 포그의 방향성 밑에 이렇게 절대축 좌표축을 보게 되면 y축과 z축 x축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뒤로 갈 때 축이 x 방향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x 를 해줘야 되구요 z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지금은 좌우로 포그가 먹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포그가 생기는 이런 이상한 현상인 거죠 보통은 거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포그가 진해지거나 옅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맞게끔 이 노멀 방향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z 값은 0으로 해줄게요 물론 두 가지 값을 하게 되면 벡터의 방향으로 대각선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가까이 있는 부분은 이제 포그가 좀 옅구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짙어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향성이 맞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방향성이 안 맞다 라고 하면 그라운드 노멀 부터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턴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 같은 경우 0.1 정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이렇게 높이게 되면 점점 이 밀도가 높아져서 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안보이게 되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디스턴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구요 뭐 이거는 어떤 이 공간의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이 되니까 숫자 수치값을 잘 맞춰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height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z 방향 앞 뒤 방향으로든 잘 확인할 게 조금 애매하니까 요거는 ground normal을 y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으로 하게 되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 포그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 낼 수 있구요 여기에 height를 높이게 되면 이렇게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 하면 포그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포그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3 4 5 13 이렇게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바닥 위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같은 아 뭐 안개 같은 물안개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게 height 입니다 여기서 이제 distance 조종하게 되면 뭐 역시나 이렇게 아이고 음 0을 하게 되면 없는 거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조종해 주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height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 화면에서부터 방향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이 포그를 만드느냐 라는 의미가 되게 되요 만약에 이렇게 zx 축으로 만약에 돌려놨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height가 낮게 되면 이 얕아지게 됩니다 이 포그가요 얕아지게 되구요 이게 높게 되면 점점점 더 멀어지게 멀어지게 끔 만들어 지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 부위까지만 포그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ground normal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구요 포그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이구요 ground point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작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원점에서 부터 xyz 0점에서 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y로 바꿔주구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원점에서 0점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아지랑이 아니다 물 안개가 이렇게 피어 오르게 되는데 만약에 이 ground point 를 10 이라고 하게 되면 이 위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생성되는지 뭐 이것도 역시나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50을 하게 되면 이게 넘어가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면의 사라지겠죠 이렇게 원 짤린 형태로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100 이라고 하는 위치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게 이 ground point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 칼라는 말 그대로 안개의 색깔을 의미하는 부분이구요 디스턴스 라고 하는 것은 안개의 거리에 대한 부분 하이트는 비슷한 효과 이라고 생각해요 디스턴스랑 하이트는 거의 비슷한 효과긴 한데 음 네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잘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두 가지를 다 필요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ground normal 은 이 안개의 방향성 그리고 대각선으로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ground point 는 그 안개가 시작되는 시작 지점 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요 그것들을 잘 고려해서 수치값을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ai 포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구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